네, 어떤 정보인가요? 한국가스공사, 4만 3천 5백 원에 10%요. 자, 지금 4만 3천 5백 원에 10%예요. 네. 이 정보가 매수하신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죠? 네, 이거 한 번. 네, 지금 포항 앞바닥에 가스전, 그것 때문에 매수하신 거고. 네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언제까지 이 흐름이 좀 지속이 될까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해요. 왜냐하면 이번에 보시면 지난 고점이 여기서 나왔죠? 그렇죠? 그리고 최근에 나온 고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다시 밀린 거거든요. 만약에 이번 반등이 나올 때 지난 번에 5만 5천 원 이 위쪽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건 빠지는 흐름이에요. 네.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보면 이때 올라갈 때 거래를 보세요.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죠? 그런데 지금 보면 이때 올라갈 때 거래가 어때요? 별로 없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시니까 너무 욕심부림이 필요가 없고. 저는 지금 아래쪽에 4만 3천 5백 원이니까 4만 5천 원만 손절가 잡아주시고요. 이거 4만 5천 원 깨지면 어쨌든 수익에서 수익인 거잖아요. 그 가격도.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4만 9천 원 정도까지만 일단 지켜보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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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